자 그럼 우리 뭐 숨어 보기를 해야 되나? 저 어디까지 했었지? 그냥 갑시다 긴장한 애가 있거든요 저는 선장 박리디아입니다 지금가 막아는 거 아닙니까? 그럴 훈련 없잖아 생각을 잇는 사람은 200명이 있어 금액이 엄청나요 이 사람들 다시 보려면 졸고 있는 거야 나 오늘 진짜 반대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얘기했네 난 따가 나서 내가 뭐가 하나 잘못하면 돼 뭐 들어온다 아니 처음에는 불호사 있어 결국 뒤에 가면 진짜 우왕좌 우왕좌 꼭 보라 하란 말이야 ніmmmmYa 열한 말이야 더 싫어 예전의 탄이 어흥이입